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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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여기 엄마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이때까지 이 나이 먹도록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고생 엄청 하고 살았어요 노력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못해본 것도 없고 내가 생긴거는 여자로 태어났어 근데 나는 남자 사주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내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인간의 덕이 없다 보니 내가 뭐를 한다고 해도 인간의 뒤통수를 많이 맞았고 이 믿음을 내가 믿으면 나한테는 항상 손실이 따라왔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살아오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외로운 거야 외롭고 힘이 부치고 집안으로 봤을 때 본인네도 이 방울부채 흔들었던 분이 계셔요 네? 계시지? 몰라요 저는 이 방울부채를 들었던 분이 계셔요 집안 내력으로 그러다 보니 집안에 이렇게 가족이 있어도 조금 뭐라 그래 사이가 안 좋아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그런 기질이 있다는 얘기야 사주팔자 애가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풍파 많이 겪고 살았어 어? 작년까지도 조금 힘이 들었고 작년 좀 하반기부터 들어서 이제 조금 내가 살아날 기미가 보여서 뭔가 문서의 움직임이 보이고 내가 이제 뭐를 또 새롭게 해야 될까 이 소리가 나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하세요 앞전에 건 다 맞고요 지금 이제 가게를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도대체 이게 언제 빠지나 작년 8월부터 했거든요 1년이 돼가 이제 조금 있으면 6월부터 시작했구나 몇 달 석 달 있으면 1년인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당사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살아나라 그랬어 본인은 아 근데 돈 크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 정말 이 가게가 언제 빠지나 빠질 수 있는 매매? 네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게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가게 내가 말했잖아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로 변화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오긴 오는데 본인이 그래 본인이 한 가지 거 그렇게 해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변덕이 불어서 변덕이 불어서 근데 지금 그 가게가 금방 나간다 소리는 안 나와 언제쯤이라도 금방 나간다 소리는 안 나오고 어찌 보면 내가 거기서 내가 진짜 거기서 하고 싶고 그 터전에서 읽기가 싫고 가면 답답하고 가게가 들어가면 답답하고 읽기 싫고 그거는 터를 엄마가 들어갈 때 조금 터도 달래주고 들어갔어야죠 조금 달래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터전을 못 누르고 있으니까 가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숨 여기가 칵칵 맥히고 그냥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손 털고 나와야 돼요 그러고 싶어요 손 털고 나와 아니 손바닥 치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그게 나가야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서훈이 들어와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누구 아는 사람한테 맡기든지 이런 방법을 하시든지 운영 잘못하면 망하는데 가게세도 쎄고 아휴 그래서 그 희망이 좀 있나 해서 오로지 그래서 광고를 내놔야 되나 부동산에 내놔야 되나 내놓으셔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온 거예요 응 응 그래서 그것밖에 고민이 주소 내보세요 3층 노래방이야? 노래방이고요 궁이고요 백평인데 반반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방이지 네 반은 룸사롱 한 업장에서 같이 하는 거 허가가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궁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거를 허가를 반반 내서 한다고? 네 사업자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가게도 두 개고 단말기도 두 개고 응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노래방을 하는구만 형이 또 다른 데 가서도 노래방 해야 되잖아 이제 안 하려고요 어 업소 안 하려고요 업소 안 하려고요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럼 뭐 하려고 식당 하려고? 네 어? 네 뭔 식당? 면장사 면장사? 하고 싶어요 맨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 밥 장사 말고 면장사 네 밥 장사 엄마가 못 한다고 네 못 해요 이제 응? 할 수가 없다고 네 나하고 맞는 거를 내야 되지 네 면장사 뭐 칼국수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려고 쫄면 칼국수 분식집 네 분식집이라 칩시다 네 이게 성이 안 차 그것도요? 그럼 선생님 근데 제가 그 쫄면 짱 그 노하우 비법 굉장히 맛있는 거를 옛날에 식당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0년 동안 농안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고 싶어 술 장사는 이제 그럼 엄마는 있잖아 아 이거 노래방이고 뭐고 가네 이거를 하고 이제 나한테 어떤 전화를 해서 이제 조금 편안한 걸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음식 장사를 하던 그 노하우를 아니까 그치? 네 본인이 노하우를 알아서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양에 안 찬다고 양에 본인 양에 스님 양이요? 그럼 양이 안 차는데 본인이 해나가겠냐고요 못 한다고요 더 힘들게 됐죠 이제 나이 당연하죠 어? 그것도 함부로 해야 될 게 아니네요 양에 못 차요 응 내가 하고 가서 부지런을 떨고 일을 하고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게 내 양이 안 차서 또 변덕을 부리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겠네 어? 변덕을 많이 부린다고 내가 할 줄 아는 걸 하셔야 돼 이거를 바꿔서 얌전하게 거기서 면장사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해나가냐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사주팔자 얘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없어 어?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살려서 두 가지 거를 하면은 모를까 그러면 내가 조금 양이 차고 자리를 잡고 이거를 살려서 두 가지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여기를 털을 잘 다져서 하면서 얘를 시작해서 해서 얘가 자리가 잡아지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면 양까지 거를 다 놓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알죠 어? 그러면서 이걸 해 나가시면서 해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내 운에서 되든 어떤 비빔방을 뭐 비법을 쓰든 비방을 쓰든 해서 나가면서 어?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 확 집어치우고 이거를 새로운 걸 시작을 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커 어? 이거를 잘해서 내가 이걸 체인점도 하고 뭐 지금 그런 구상이 크다고 엄마가 어? 근데 엄마가 그걸 하기에는 끈기 부족이라는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들어오는 건 요거밖에 안 돼 그럼 본인이 하겠냐고요 어? 못 한다고요 돈을 만져본 사람이 그 소소하게 잔돈푸네 하겠어? 잘못 생각하셨어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해 나가면서 양껏을 해서 얘를 얘를 하면서 얘를 키운 다음에 뭐든가를 정리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네 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 그리고 이 지금 이 터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터전은 나가기가 엄청 어려운 터전이에요 터전 자체가 그리고 터 자체가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음기가 강해요 네 그러니 엄마가 가게를 들어가면 섬뜩해 어? 왠지 모르게 8개월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쵸? 왠지 모르게 들어가면 머리가 서 싫어 그치? 머리가 서고 가게가 있으면 내가 가게니까 내가 편해야 되는데 이거는 괜히 이래저래 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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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고 네 맞아요 어떨 때는 소름 쫙 쫙 돋고 어?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붙어야 되잖아 붙들 안 해요 붙들 안 해요 붙들 안 해요 왜? 엄마가 느끼는 것만큼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 붙들 안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안 붙으면 장사는 끝나는 거야 어? 네 지금 그러는 형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서든지 살리든 내놓든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쓰세요 어? 쓰시고 다른 거를 시작을 해도 해야 된다 어? 하면서 하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팔고 싶으면 네 비방하세요 그래요 매매를 저기를 해서 비방을 해서 부동산이랑 다 내놓으세요 그 비방은 네 비방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뭐 부적을 한다든지 가서 일단 터는 내가 하고 있는 동안은 터가 잘 돼야 되잖아 네 하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잘 돌아가면 본인이 그냥 나는 이게 먹고 사는 건가 보다 할 수도 바뀐단 말이지 또 그죠 여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우당탕탕 들어가 버리니 어? 여기서 터에서 놀러 한 거죠 무슨 얘기지 얘기하죠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사주팔자가 그래 안 하고는 안 돼 어? 여기는 뭔가 조치 취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선생님 저 하나만 묻고 저기 할게요 중요한 건데 4월달에 10월 초에 10일이나 5일 그 사이에 신안이에요 트윌립 축제라고 어마하게 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축제인데 거기에서 제가 장사를 해서 아는 오빠들이 많아요 근데 요번 4월 5일이나 10일에 그 트윌립 축제 열흘을 하는데 너무 거기 가게를 맡기고 열흘 동안 가서 장사해서 물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동생이 가자 그러고 아는 언니가 가자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되겠어요? 갔다 오세요 응 근데 어미가 나요? 동생이 나요? 나는 중간이고 이 사람들은 몰라 신안을 나는 거기서 장사해서 아이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을 했습니다 동생이 날죠 아 동생이 났고 열흘 동안 갔다 와도 되겠어요? 이건 맡기고 우리 걸으려나 뭘 팔아낼지 아직도 구상도 안 했고 근데 거기 있는 오빠들한테 오빠 자리 하나만 북스 하나만 잡아주세요 이제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게 잘 성사가 되면 가고 싶은데 성사는 되긴 되는데 뭘 갖다가 뭐 아무 거라도 갖다 팔면 되지 뻥튀기를 팔래요 하루에 300 팔았대 뻥튀기가 뭐가 됐든 하세요 그건 아 그래요? 동생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저 비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매매 부적 쓰셔 가격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래서 저한테 물어봐셔야 최대한 빨리 부적 빨리 쓰셔서 지금 거기 튜율립이 언제? 몇 월 며칠? 뭐가요? 튜율립인가 뭔가 그게 원래는 4월 10일 날인데 요즘 온난화가 돼서 4월 5일이면 슬슬 시작할 거래요 그럼 3월달이 움직여야 돼요 선생님 제가 북두잡아야 되고 뭐 막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가야지 가고 싶은 거는 내 직성이 본인은 직성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잖아 누가 만료도 한다고 예 맞아요 3월 4월에 뭐 이거 일단 여기를 좀 맡겨놓고 부적을 하나 써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줄 테니까 그거 쓰세요 써서 해놓고 다 저기를 하세요 선생님 요번에 그 신안 가면 돈은 벌겄어 열흘 동안 그걸로 부적값 하면 되겠네 그걸로 부적값 하면 되겠네 벌어서 부적 쓰시고 나면 그걸로 벌어서 충당하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고민이고요 다른 건 없어요 작년에도 가고 싶었는데 놓쳤고 올해는 작년에는 안 돼 작년에는 운 때문에도 안 되고 근데 올해도 9수는 들었어 올해는 9수가 들어서 이 문서가 그래서 힘든 거야 올해는 저거 무조건 빠져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하려면 그렇게 써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고 하루라도 빨리 저 내보내고 이래야지 그럼 나가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가게 오시는 거예요 부적을 제가 가지러 오는 거예요 여기요? 응 내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여기는 그래요? 응 가서 터를 조금 어떻게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구나 너무 턱아 말하자면 쎄 거기가요? 응 너무 쎄고 가미시탕이 안 맞는 아랑 응 안 좋아 어 턱아 그거를 팍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서 그래 응 눌러대야 되는데 앞절 언니는 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응 그게 다 터마다 틀려 근데 그 앞전 언니가 암이 걸렸어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장사를 못하니까 반 가격에 들어간 거지 들어가서 난 안 되면 빼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멍청하게 생각한 건데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선 알겠어요 고맙습니다.